첫 번째 사연은 서울 공연 예고에 재학 중인 정모 군이 보내주셨습니다. 너무 배고파서 마지막 하나 남은 컵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부었는데 물을 다 받은 순간 알았어요. 그게 찬물이었다는 걸. 조금만 더 잘 할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두 번째 사연은 키노 씨께서 보내주셨네요. 진호 형이 자꾸 제 카톡을 무시해요. 왜 대답을 안 할까요? 이게 다 내가 잘나가서 그렇지 뭐 미안해! 세 번째 사연입니다. 홍시 님께서 보내주셨네요. 얼마 전 공중화장실에서 급하게 볼 일을 봤는데 휴지가 없어서.. 없어서.. 그 후는 상상에 맡길게요.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네.. 네.. 네..